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오늘 회계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나 이렇게 세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회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나 우리 주빌리안들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빌리 통일구 기도회를 지금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을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흐름의 통로가 되고 계신 우리 이상숙 권사님께서 특별히 주빌리가 정말로 회계의 해를 선포하고 이 운동이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킬 때 결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하시고 살리시지 않을까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던 힘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 주빌리안들이 진짜 의인이 되어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그 받은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계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이야기했고 올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누구나 예외가 없이 교단이든 단체든 회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는 회계는 진실한 회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이벤트적으로 지나가는 회계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정렬들을 헌신해서 TFT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를 진실하게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 TFT 구성원들이 이제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국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오늘 제가 서울 모교 모임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회계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계를 이야기할 때 회계의 차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건요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고요 파수꾼은 높이 올라가 있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오는 적을 볼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조망할 수 있어야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빌리는 주빌리안은 우리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빌리안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성 주빌리안들이 진짜 파수꾼 중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회계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회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회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봐도 회계의 차원이 많이 틀리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 안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회계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홍해를 건너는 회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죽이게 하신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회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걸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난 들어갈 때도 건너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가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홍해만 건너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놓으시고 길을 다 여시고 그냥 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법괴를 맨 제사장들이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물을 밟았을 때에 그것이 멈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빌리안들이 할 회개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는 이 중생의 회개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욕기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욕기 1장에 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스 땅의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축적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변에 존경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열 명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너무 우애 있게 화해 있게 지내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1장에 나타나 있는 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귀로 듣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벌써 저 역시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진짜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거 회개에 진짜 가지고 있는 힘과 예수님 믿는 재미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빌리 너무 귀중한 이 공동체에서 사무총장 대행직을 맡게 될 때에 그냥은 못하겠다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온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저와 그 이후에 제가 완전히 틀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가지고요 살이 5키로나 빠졌어요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탄탄해지는 거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푹 나왔다가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요즘에는 양치질하면서 막 이렇게 봐요 옛날 모습을 내가 되찾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진짜 초콜릿 볶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데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또 잇몸 밀키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내려놓는 거 그러고 나니까 염려 걱정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딱 정립이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날 막 주관에 가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빌리안들이 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들이 나눠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자랑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늘 이 이야기들이 내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생각을 하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욕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의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욕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욕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 사단의 시험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산후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산후를 딱 두르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욕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문제제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붕이 일어날 때 뭐 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하는 그 수점에서도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어릴 때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런 어린 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야죠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께 다고 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욕에게 첫 번째 시험은 소유물이 다 없어지는 시험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낙타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읽는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욕이 확 넘어졌나요? 안 넘어졌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였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죠 자, 너 까닭없이 나를 격동케 해가지고 욕을 시험했는데 봐라! 욕이 욕하되? 나를 겸여하는 걸 포기하되? 하나님이 막 의기양양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도 끈질깁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조금만 약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이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욕 처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자기가 건강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회 자체, 가능성 자체를 없애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오죠? 질병이 옵니다 몸에 손을 대가지고요 질병이 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창이 나고 기와짱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방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딱 왔을 순간에 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런데 욕이 3장 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 3장, 욕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과 같은 이 믿음의 진짜 용사가요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희망도 없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막 6개월씩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요 저희 우리 유관지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게 있잖아요 막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화도 나고 주님 앞에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 경건했던 욕이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 가운데서 도저히 이겨내질 못하고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에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모르겠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이 욕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경유했던 하나님을 경유했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진짜 창조주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면 나보다도 훨씬 더 악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놈들은 그냥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바 네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 왜 그런 시험이 왔는지 아니? 내가 너를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를 향해서 불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창조주다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이야기를 듣고 욕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뜻 이브리어로 이게 애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애자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건 인샬라보다 훨씬 깊어요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애자 그걸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인식이 과거보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얼만큼 많은 위대한 일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서 성장시키고 조그마한 단체를 세워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일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에 목숨 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피조물로 제대로 서 있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도록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에 대한 날마다의 눈물이 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형수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였지만 기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깨끗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편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갇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루 잡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치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실패했다고 야 너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상스럽게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이요 그걸 우리 성결교단 혹은 웨슬리안들은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세상을 떠나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내 연약성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건 육체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너 힘으로만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잠을 조금 자도 막 피로가 확 회복되는 급속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아무리 주변이 막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손해를 당해도 야 이 손해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내 형제나 자매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이 정도 차원 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겠다고 결정한 우리 주빌리안들은 적어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난 땅에서 악한 적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다 싸워서 이겨내면서 전진하고 그것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마음껏 맺는 삶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가능하다 이 우리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그냥 피조물의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력자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권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이상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이기성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 축구 발대식을 합니다 56개 참여 단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자고 했으면 해야죠 지역 모임들도 아 힘들지만 와주십시 막 이렇게 하려고 고민했어요 워크숍 때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 발대식 하는데 마음도 없는 사람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참여 단체의 분들을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 여기 그것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가장 성대한 발대식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권사님 너무 존경해요 그동안에 해오셨던 이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제일 존경 쓰는 건 뭐냐면요 말만이 아니라 삶이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이제부터 뭐 왜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또 정말로 막 부패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 걸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또 멎었어요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빛이 확 비춰지면 내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런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 고치시는 손길 씻어주시는 손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한 그 사주의 은총이 막 부어질 때 저는 요즘에 잔양할 때 그 가사들이요 막 살아 움직이면서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지난번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너무나도 귀하다 장차 나를 본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뭘 그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고 거룩함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걸 경험해요 살 빼는 거 진짜 제가 못했었거든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제가 결혼을 한 초기에 이렇게 산 옷이에요 벌써 10년이 넘은 옷인데 이 옷이 작아가지고 더 이상 못 입었던 옷이에요 위에 옷은 어떻게든 걸치는데 바지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입는데 그 기쁨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살이 이렇게 쪄서 이거 어떡하나 내일 염려는 하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막 열심히 하고 하니까 살이 쏙 빠지면서 이 옷을 다시 딱 입는데 오우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에 입던 옷 못 입던 거 입어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을 다시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쁘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내 자신의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애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지 못하고 또 쪼그라드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계의 역사 이걸 모르면서 그냥 진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해하며 우리가 4월, 5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요 여기서 4월 5일, 6월 5일 밤 9시부터 6월 6일 새벽 5시 반 정도까지 회계하면서 철화를 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마 여기가 지하 5층이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팍 부어주실 때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이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회계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경험한 그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막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신실했던 욕 자신도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왜 나한테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나아갔던 욕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가 회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 한순간 한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